안녕하세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1월 14일 금요일 해외주가들 용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저께 예고해드렸다시피 치킨 이벤트 당첨자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요즘에는 댓글 남기기 놀이로 치킨 싸드리고 있는데 치킨 싸드리는 거 정해놓은 포맷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든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댓글 주시는 분들에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저께 예고해드렸다시피 당첨자분 랜덤으로 숫자 뽑기에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마지막 숫자가 228번 어떻게 기가 막히게 항상 요런 이벤트하면 대략 228번 230번 때쯤에 끝나네요. 요 블로그 저번주에도 이용해봤는데 1부터 228까지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숫자 뽑기 198번 비교적 최근에 달아주신 분일 것 같은데 198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5번 입구 201번이 있는데 198번이니까 201번에게 훨씬 더 가깝습니다. 박장일님에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보고 계시는 제 이메일 주소로 본인 성함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되고 드시고 싶은 제품도 같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영상이 올라오기 전까지만 봤습니다. 다른 어느 곳에서도 치킨 당첨자 발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시 영상을 시청하셔야지만 치킨 받아갈 수 있습니다. 저번주 당첨자분 이메일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시청하는 습관을 드려야지 되겠습니다. 기분 좋은 금요일 치킨 싸드리면서 오늘의 세일정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구정보통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설정 해두시면 세일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부분 더보기란에 찾아볼 수 있고 할인코드 마찬가지 전부 다 아래쪽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일부링크 제휴링크 또는 정립링크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외직과 딜정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아래쪽 좋아요 한번씩 클릭해주시고 내일 전까지 방금 소개시켜드린 치킨 당첨자분 연락오지 않으면 내일 다시 치킨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댓글 잊지 마시고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럼 첫번째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호주나이키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호주나이키 공식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미국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와는 조금 달라서 구입이 수월합니다. 호주 배송대행지까지 잘 나가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모든 금액 호주 달러로 보여드리고 있고 미아로는 150불 호주 달러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 찾으시는 나이키 에널지 후디 이곳에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있습니다. 검정색상 100불 판매되고 있고 라이트 아미 화이트 이렇게 되어있는 이 색상 같은 경우도 사이즈 남아있습니다. 100불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호주 달러 100불 계산해보시면 86,000원 구입가능한 금액입니다.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 맨투맨 같은 경우 90불 판매되고 있고 검정색상 사이즈 다양합니다.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나이키 본버 자켓 같은 경우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습니다. 210불 정도 판매되고 있고 그리고 이 제품은 새롭게 들어온 제품인 것 같은데 ACG 제품이고 아주 이쁘게 생겨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빵빵한 디자인에 프리마루프트로 만들어져 있어서 굉장히 따뜻할 것 같습니다. 프리마루프트 굉장히 좋아하는 소재이기도 한데 이 제품은 아니지만 조금 얄플에 대한 프리마루프트 ACG 자켓 가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오리털 판매보다 더욱더 따뜻한 제품인 것 같아서 아주아주 좋아하는 소재인데 이 제품 아주 빵빵하게 생겼고 이쁘게 생겼는데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고 나이키 NRG, 나이키 랩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호주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세일되는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최대 40%까지 제품들 세일돼서 만나 볼 수 있습니다. NRG 제품 구입하시면서 같이 다른 제품들도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금액 호주 달러로 표시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남성 제품뿐만 아니라 여성 제품이라던지 아이들 제품들도 저렴한 금액에 여러가지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남소개 시켜드린 사이트 독일 육수 최대 90% 세일되고 있는데 아침에 제가 들어갔을 때는 가격 오류로 말도 안되는 금액의 여러가지 제품들 판매됐었는데 다시 수정이 된 것 같습니다. 토주구두를 15유로에 판매됐었고 패딩 종류들도 15유로 이상하게 가격 오류였던 것 같은데 아마도 전부 다 취소가 될 것 같으니까 아쉬워하실 필요는 없고 최대 90%까지 세일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들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독일 배송 대기 또는 한국으로 설정 변경하시면 한국 직접 배송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독일 설정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세일 오늘 중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품들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설정으로 설정 변경하시면 최대 70% 세일되고 있기 때문에 독일 설정 훨씬 더 저렴한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파페치 사이트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20% 세일되고 있습니다. 파페치 사이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직구하는 영상도 올려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보시면 되고 파페치 사이트 같은 경우는 유럽의 여러 부티급 매장에서 제품을 올려주는 명품 오픈마켓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00개가 넘는 부티급 매장에서 제품을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다른 경우 있습니다. 어떤 제품 확인해보면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이 사이트 안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떤 제품 같은 경우는 말도 안되는 초특화로 판매되는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제품 저렴하게 판매되는지 확인해보시면 되고 모든 금액 관부가세가 포함되어있는 금액이고 한국 직접 배송 18만원 17만원 이상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배송비 17천원 정도 내시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명품 제품들 추가적인 20% 세일되서 저렴한 금액에 맞나 볼 수 있으니까 파페치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둘러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 다양한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20% 세일되서 저렴한 금액에 맞나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린 사이트 미스터포터 사이트 세일되는 제품들 그리고 신상으로 여러가지 제품들 들어와 있습니다. 미스터포터 사이트 같은 경우는 남성전용 명품 편집샵으로 모든 금액 관부가세가 포함되어있고 한국 직접 배송 빠른 무료배송으로 제공해줘서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 사이트입니다. 최근에 직구하는 영상 그리고 리뷰한 제품도 올려드린 적 있습니다.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보시면 되고 현재 캐나다구스 여러가지 제품들 들어와 있는데 캐나다구스 이런 정상가 제품들은 아래쪽에 친구 추천 링크 있습니다. 그거 클릭하셔가지고 이메일 주소 입력하시게 되는 경우 10% 할인코드 받아서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서 보여드리고 있는 캐나다구스 다운패딩 종류들 10% 세일된 금액으로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신상 제품들 들어와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여러가지 패딩 종류들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에 캐나다구스 제품 구입했는데 아주아주 만족스럽습니다. 호주 날씨가 여름이기 때문에 잠깐 입어보기만 했는데 제품이 아주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아주 잘 만들어진 제품 여러가지 만나 볼 수 있고 르메르 제품들도 신상 제품들 들어와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르메르 동전지갑이라던지 바디건 종류라던지 세일되는 제품들도 판매되고 있으니까 같이 둘러보시면 되고 그리고 세일되는 제품들도 모아봤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반스 스니커즈 최근에 문의하신 분 계십니다. 이곳에서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5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라쿠타 지나인 같은 경우도 문의하신 분 계셨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이 색상의 제품 60% 세일된 금액으로 만나 볼 수 있습니다. 그린 색상 같은 경우 마찬가지 60% 세일된 금액으로 만나 볼 수 있고 발렌시아가 스피드러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71만 6천원 최종 비용 됩니다. 저렴하게 사이즈도 여러가지 남아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스톤아일랜드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는데 뉴 투 세일 이렇게 적혀져 있는 제품들은 이전에 세일되지 않던 제품들 신규로 세일에 포함된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런 세일되는 제품들 둘러보시면 되고 최대 60% 세일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한국 설정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미국 설정 또는 영국 설정으로 변경하시게 되는 경우 제품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 번거롭게 그 나라 배송된지를 통해서 받아보셔야 되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에센스 사이트 인기 제품들 모아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르메르 제품들 가격 조정되면서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셔츠 같은 경우 168불 말도 안되는 금액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65%나 세일된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고 사이즈도 큰 사이즈 남아있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되고 르메르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오버셔츠 자켓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50% 세일된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고 르메르 세일되는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셔츠 119불 사이즈는 거의 빠져있습니다. 이런 바지 종류들도 201불 정도면 구입 가능하고 제품들 초특가로 만나볼 수 있으니까 여러가지 제품들 둘러보시면 되고 피오브가 에센셜 제품 같은 경우도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이 맨투맨 정상가로 판매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이즈 들어와 있습니다. 라지 사이즈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이런 반팔 같은 경우도 사이즈 현재 전부 다 채워져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반바지 종류들도 사이즈 전부 다 채워져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성 제품들 취소되는 스탁들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저께 후디도 건지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자주 들어가서 체크해보시면 되고 세일되는 제품들 최대 70% 세일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세일되는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이즈만 맞으시면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샵바 미국에 위치한 런쿨 편집샵이고 아마존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한국 직접 배송 150불 이상 구입하시게 되면 무료배송 진행해주고 있고 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현재 오늘 딱 하루만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25% 세일됩니다. 딱 오늘까지만 세일되기 때문에 제품 빠르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하울링 스웨터 같은 경우 164불에서 25% 세일받아서 123불 14만 5천원이면 구입가능합니다. 관부가세 피해서 구입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아워레가시 자켓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고 무스너클 보여드리고 있는 이 다운파카 이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제품인데 세일받으시면 500불 안쪽으로 떨어집니다. 계산해보면 대략 59만원 정도 구입가능한데 보여드린 이 제품 원래 950불짜리 제품으로 100만원 훌쩍 넘어가는 제품입니다. 가격 아주아주 좋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 둘러보시면 되고 알파엔더스트리 후디 달려있는 보여드리고 있는 항공점퍼 140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추가 25% 세일되서 현재 12만 4천원이면 구입가능합니다. 엑셀 라지 사이즈 딱 한개만 남아있으니까 제품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제품이 굉장히 많이 빠져있습니다. 마지막 덜이 세일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 세일 받으실 분들 빠르게 체크해보시면 되고 이여리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고 바라쿠타 진화인 자켓이라던지 여러가지 제품들 숨겨져 있습니다. 여성 제품 같은 경우는 세일되는 제품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6천개가 넘는 제품들 추가적인 25% 세일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들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코글스 사이트 새해 맞아서 신상 제품들 22% 세일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신상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이 사이트 영국에 위치한 사이트로 한국 직접 배송 일정 금액 이상 구입 시 무료 배송되고 미야 15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최근에 구입하신 분들에 의하면 관부가세 복불복으로 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되고 랄프로렌 폴로 제품들 다양한 신상 제품들 채워져 있습니다. 모든 제품들 22% 세일 가능하고 현재 호주 달러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호주 달러로 결제하시는 게 살짝 더 저렴하기 때문에 호주 달러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골든구스 마찬가지 여러가지 제품들 채워져 있고 22% 세일 가능하고 특히 골든구스 제품들 네이버라던지 지마켓 이런 데서 30만원 초반대 구입하셨다고 좋아하시는 분들 댓글 남겨주신 분들 계시는데 골든구스는 가품이 진짜 많습니다. 네이버 쇼핑에서 구입하신 분들은 가품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몇만원 아날려다가 낭패 보시는 경우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고 메종키츠네 제품들도 신상 제품들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고 함브라운 제품들도 신상 제품들 여러가지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맥케이지 패딩 종류들도 저렴한 금액에 여러가지 만나 볼 수 있고 신상으로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고 22% 세일 받아서 노스페이스 바버 자켓 이런 중저가 제품부터 생노랑 제품이라던지 구찌 등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세일 적용 가능한 전체 페이지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아크네 스튜디오 한국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아크네 스튜디오 공식 홈페이지 최대 50% 세일 계속 진행되고 있고 한국 공식 홈페이지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금액 관부가 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 한국 직접 배송도 무료배송에 무료반품까지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한국어로 전부 다 표시되고 있고 세일 페이지 열려있을 때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들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남성 제품들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우터 종류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요런 맨투맨 이전에 소개시켜드린 제품 21만 6천원 구입 가능하고 후디 같은 경우도 27만원 정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둘러보시면 되고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크네 스튜디오 제품들 제가 몇번 구입을 해보다 보니까 아크네 스튜디오 제품 같은 경우는 재질이라기보다는 색감이 기가 막히게 이쁩니다. 그래서 무난한 색상 말고 알록달록한 색상 위주로 둘러보시는게 훨씬 더 이쁘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일 페이지 자주 열리지 않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 열려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오로톤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오로톤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호주에서 가장 많이 매는 가방 종류들 판매하는 사이트입니다. 호주 공식 홈페이지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호주 배송된지 통해서 제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금액 호주 달러로 보여드리고 있고 많은 제품들 세일되고 있는데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적인 20% 세일되서 초특가의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브랜드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렇지 제품의 질은 아주 좋습니다. 가죽질이라던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호주 여행 와 보신 분들은 아울렛에 들려서 꼭 사가시는 제품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남성 제품부터 보여드리면 보여드리고 있는 이 브리프 케이스 최근에 사회 초년생인데 가방 종류 추천해달라고 했는데 이 제품으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221불 판매되고 있고 추가 20% 세일되기 때문에 176불까지 가격 떨어집니다. 호주 달러기 때문에 계산해 보시면 15만원 구입 가능하고 관부가세 내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면제질의 캔버스 제품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보여드린 제품에도 남성분들 더풀백이라던지 백팩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고 여성 제품이 원래 주기 때문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크로스바디 핸드백 258불에서 20% 세일되면 206불까지 가격 떨어집니다. 관부가세 굉장히 간당간당한데 미야 150불 계산해 보시면 206불이기 때문에 이거는 복불복에 맡기셔야지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가죽으로 만들어진 핸드백 같은 경우도 관부가세 피해서 구입 가능하고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들 확인해 보시면 핸드백 종류들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들 심플한 디자인에 유행 타지 않는 제품들 확인해 보실 분들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 미국 울리치 공식 홈페이지 여러가지 패딩 종류들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 사이트 맨 아래쪽 부분 내리신 다음에 뉴스렬 구독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본인 이메일 주소 입력하시게 되는 경우 10% 하니코드 날라와서 이미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추가적인 10%도 세일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한국 직접 배송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배송 대행지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고 여러가지 다양한 패딩 종류들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블레이저 형태의 다운 자켓 365불에서 추가적인 10% 세일받아서 저렴한 금액에 좋습니다. 440불에서 추가 10% 세일받으시면 47만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한국 들어오실 때 관부가세는 내셔야지 되겠지만 초특가의 이런 제품들 만나 볼 수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고어텍스 자켓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저렴한 금액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몇몇 가지만 뽑아서 보여드린 거고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여성 제품들 남성 제품들 악틱 파카를 비롯해서 굉장히 다양한 파카 종류들 전부 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세일되는 제품들 굉장히 다양합니다. 계속해서 세일되는 제품들 만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세일 적용 가능한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고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들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어바나우 피터스 어저께도 세일 정보 소개를 해드렸는데 현재는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40% 세일되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조금 많이 빠지기는 했는데 가격이 초특가로 좋기 때문에 사이즈 맞는 제품들 확인해 보시면 되고 미국 배송 등에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스트릿 패션 위주의 제품들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이트이고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챔피언 리버스위브 후디 같은 경우 50% 이미 세일되고 있는데 추가 40% 세일받으시면 말도 안되는 금액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35불에서 40% 21불 정도 구입 가능해서 24,000원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스트릿 패션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기 때문에 막이블 반팔 티셔츠라던지 후디 종류들 구경해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고 꿈 관련된 제품이라던지 악세사리 다양한 제품들도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으니까 전체 페이지 둘러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아이여브 건강식품 구입하실 분들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고객들은 5만원 이상 구입하시면 15% 9만원 이상 구입하시면 20% 세일되고 새로운 계정 파서 만드시게 되는 경우 첫 주문 시 22% 세일 가능합니다. 거기에 제 친구 추천 하리코드 있는데 추가적인 5% 세일되고 페이코로 결제하시면 결제사 할인도 중복 적용되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게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직접 배송도 가능하고 미국에서 제품 온다고 하더라도 건강식품은 미야 150불 넘지 않게 구입하셔야지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베스트셀러 제품들 확인해보시고 인기있는 제품들 위주로 확인해보시면 되고 건강식품 말고 목욕제품이라던지 뷰티 제품 단백질 보충제라던지 초콜렛이라던지 요런 샹달프 잼이라던지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제품들은 기타 악세사리 테크 종류들 모아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아마존이라던지 이베이에서 제품들만 뽑아서 소개시켜드렸는데 여러가지 제품들 통합해서 한방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따 아마존 사이트부터 소개를 해드릴건데 블랙프라이데이 제품 놓치신 분들 애플 에어팟 3세대 제품 가격 다시 떨어져 있습니다. 139불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제품 둘러보시면 되고 들어가셨는데 재고가 없다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아마존 로고 옆쪽 부분 미국 설정 하셔야 됩니다. 한국 설정이나 다른 나라 설정 되어있는 경우 제품 보이지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만약에 미국 설정으로 되어있는데도 제품 보이지 않는 경우라면 계속 리프레쉬 하면서 재고가 들어오는지 체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139불에 판매되고 있고 계산해보시면 166,000원 정도 구입 가능한데 한국 직접 배송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배송 대응지 통해서 배송 대응지 비용 대략 만원 정도만 내시면 충분하기 때문에 176,000원 이면 구입 가능합니다. 한국 구입 가가 25만 원 이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게 제품 만나볼 수 있으니까 빠르게 둘러보셔야 되는 제품이고 보여드리고 캐프 스피커 같은 경우 가격 아주 좋습니다. 흰색상 특히 149불 정도 판매되고 있고 42% 나 세일된 금액 입니다. 검정색상 같은 경우는 가격 더욱 더 좋아서 338불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커세어 키보드 작은 제품인데 이 제품 90불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한 제품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레이저 블랙위도우 제품 같은 경우도 게임스탑 이라는 사이트에서 원래 가격 보다 50불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트 사이트에 보여드리고 있는 클립 스포츠 이어버즈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90불 정도 판매되고 있고 원래 가격 200불 넘어가는 제품이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지윤텐크 짐벌 제품 가격 좋습니다. 299불 판매되고 있는데 이 제품은 핸드폰 짐벌이 아니라 미러레스 카메라 까지 올릴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 찾으셨던 분들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핸드폰 짐벌 구입하고 몇번 사용하다가 그것도 귀찮아서 잘 가지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가격은 좋은데 참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베이 사이트의 소니 1000XM3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가격 좋습니다. 리퍼 제품이긴 하지만 60불에 판매되고 있고 XM4 가 나오기 전에는 굉장히 평이 좋았던 제품이기 때문에 가성비 제품 아주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하니까 저렴한 이어폰 찾으시는 분들 구경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외직과 딜 정보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아래쪽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해두시면 세일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더 빠른 직구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